자 민식이법이 어떤 법입니까 민식이법 민식이법이요. 그 답을 넣으래. 네 답. 서로 다 틀리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민식이법. 사장님이 봤을때는 너무 일방적인 졸속인 법이. 예 맞아요 패스트트랩. 개같은 법. 전국민 전과자 만들기 맞죠. 전체를 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인 사장님처럼 블랙박스 없으신 분은 그냥 당하는 거네. 있어도 당해요. 있어도 당하는거죠. 애들은요. 그냥 무작정 일방적이야. 대신에 이번에 차 절도 해가지고 청소년이 주행하다가 배달부 쳐서 죽인거는 법을 강화해야죠 그런거는. 당연하지. 근데 그것도 아청법이라고 또 무슨 법. 법 진짜 X같아요 진짜. 사장님 하여튼 화이팅 하시구요 사장님. 또 차 바꿨다 또 버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야 진짜. 사장님 저 제 실력은 몇 점이에요? 제 실력. 응? 제 실력은 몇 점입니까? 제 실력. 내 실력. 일하는 이런거. 99점. 1점을 왜 안주는거에요. 아쉬워. 짜고 했다 할까봐. 아니 왜냐면 아쉬운거죠. 그래야만 더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은 잘하자. 일은 만들어주시죠. 아유 인정합니다. 네. 어떻게 너무 기다린 보람이 없네요. 너무 금방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몰라가지고. 아니야. 내가 우리 기술력은 내가 인정을 해줄거에요. 우리 사장님. 고맙습니다.